아이고 불평등으로부터 구애네 불평등으로부터 구애네 불평등으로부터 구애네 불평등으로부터 구애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방안이라고 했거든요 시간 총량제 토론 시간 총량제 토론 시간 총량제 토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하라는데 신속하게 지원하다는 거에 대해서 수경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그니까 불렀으면 볼부터 꺼야 되는데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바탕을 또 날치기 통과라고 하고 앉아있냐? 보상의 방식의 문제지 보상의 방식의 문제지 또 날치기 통과하려고 해서 합의라 수경인가? 서로 황당하대 호가경제 책임공방 책임공방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내용을 담으라고 책임공방 아휴 집고나가야해 문제 사스가 왔고 신전플로 왔었고 메리스가 왔었지? 다른 감염병 영상은 금리 인상 주기적인 팬데믹 금리 인상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비교해본데요 채권 인수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됐네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됐네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됐네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됐네 중요한 대책 뭐가 빠져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됐네 자리 배치가 저렇게 됐네 소상공인 대출이 3월에 종료야? 어쨌든 국회 보냉이도 공적자금 횟수 공적자금 횟수 공적자금 횟수 SPEAKER 부압해서 Horror 법을 만드는 게 낫다.. 잘 상태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신이 하겠다는 말은 뭐야? 라이브 흐름에 죽였는데 흐름에 죽였는데 흑흠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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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흑 흑 흑 듣고 와도 됐냐? 저렇게 다들 왜 끼워야 되냐? 즉... 아휴... 토론 규칙 관련해서 싸우고 앉아있냐? 개판이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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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아저씨 같이 갔대... ㅋㅋㅋㅋ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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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은 단가... 정의야 공정이 맞아? 바람권 얻어서만 바람권 준다고 해놓고서도 그 순서도 개판이야 정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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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놈에도 아휴 그놈 그놈에만 틀렸다고? 어려울 땐 쓰고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을 재정의 건전성 재정 재정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정권마다 한 번씩 다 오네 정권마다 고민 부족? 근데 저거 발언권 주는 거 참 박경추씨가 순서 통제를 잘 못하네 정권마다 뭐 잡으러 가면 안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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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자체는 좋았어 압수수색 안 했고 윤석열 후보 마스크 안 쓰는 게 찍혔나? 그치, 방역 체계를 똥째로 바꾼다 그치, 방역 체계를 똥째로 바꾼다 볼을 계속 올리지 않으면 혼수를 어떻게 막아? 음 그래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날부터 영업시간 열두시로 늦춘데 방역만 나지 마시고 부스트샷 양극화 응 그치 어 그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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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대출? 응 가게 대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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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치 핫 핫 핫 핫 지금은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부대 조합 그치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내 사람이 정책적으로 합의를 본 내용이 있으면 그거 자처성과기는 해요 11초 아니, 정책이야 뭐. 이게 말 바꾸기라기보다는 하면서 우리가 발견되면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건. 차기 정부 정책, 경제 정책 방향? 공통 질문 나와요. 공통 질문 나와요. 청년 실업,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이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발표가 있어요. 경제 성장과 일자는 민간이 만들고 기반은 전부가 마련해라. 더 큰 고민 중 보일 수 있는지 생각나요. 정책을 통해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좋았어요. 전체 평화가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금 이상 친해LES. 기업 운영 이력이 있지 기업에게 자율성 심 후보 그치? 녹색 산하 100명 갖고 생각해 가게 가벼운 개층이도 그놈의 계층 계층이라는 단어를 왜 사회적으로 쓰게 만드냐 응 데이터? 어 공통 답변이예요? 공통 답변이예요? 아 참 그놈의 보복에 보복에 보복 아우 희망을 가지는 나라? 국민소득 5만 달러 대면 뭐해 근데 후보자가 바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음소거 시킨네요 그 공통질문 답변은 1분 초과하면 음소거 시키고요 시간 총량제 토론은 그 디지털 데이터 아니지 이게 봐봐 어? 휴관하나 타자하나? 흐흐흫 흐흫 흐흫 흫 흫 흫 흫 흐흫 음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이거 들어갈 수 있던데 아 그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때 신이 있었잖아 그 사연 상황을 알아야 하는 곳으로 가서 얘기해야지 아니 제끄럽 제끄럽게 들어가야 아따 시끄럽네 밖에 뭐라고 아니야 아들 . . . . . . . 주도권이 아닌데 . . . . . . 아 5 2 3 으 1, 5 트위터 밟았어 낙수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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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생각했대 무시하네 또 나온다 유지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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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질문이에요 안보와 관련 데이터는 모두 공개를 하고 있대요 미국은 유지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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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발음권 순서도 안 지켜요 그러겠지? 응 그치 상영화? 응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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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즈벨트 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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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뭐.. 글쎄? 이게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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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나도 초반에 갑자기 불쑥 떠가지고 처음에 인사하는 말을 재부팅을 했느라 못 들었거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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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윤 후보는 머리에다 자료를 많이 안 넣고 왔나봐 대본 없으면 막 답을 못하는데 아까도 얘기 봤잖아요 글쎄 글쎄가 나왔어 하긴 뭐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r200 물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 또 몰랐잖아 아니 나는 내가 지지 정당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 사람이서 치고 받고 싸우는 걸 구경하는 거야 뭐 지지 정당 있는 사람들은 똥쭉 타겠지만 내가 보기엔 솔직히 저 내 사람 싸우는 거로밖에 안 보여 51초 남았대 오늘은 스튜디오가 MBC라서 MC가 박경추씨거든요 근거 없이 은혜하는 습관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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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들은 기대하듯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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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성남시장이랑 경기시장... 경기지사 합회가서 공약이행료 95%였지? 그치 이 후보 성남시장이랑 경기시장... 경기지사 합회가서 공약이행료 95%였지? 네 이 후보는 할수있 선택이 그 루즈벨트는 태평양 전쟁이 나왔을 때 이미 루즈벨트는 임기 세 번째였어 언제 토론이 재미가 있었나요? 지금 내가 웃는 게 재밌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이 각자 본인이 몇 분 동안 말할 분량을 갖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 질문에 방어할 말을 할 시간을 마련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머릿속에는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 두 명이 머릿속에 든 건 많고요 안철수 후보는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행정장밥인 거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들은 많이 만나봤지 몇 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인 것 같아 서로 끼어들고 끼어들고 서로 방어하려고 공격하고 방어하려고 치고 바깥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다 써버리는 거야 뭔지 알죠? 시간은 어떻게 쓴다는 거지? 토론 룰 갖다가도 서로 싸우고 쉐어링 걸어가면 걸어가면 봉투 쁘 걸어가면 볶음도 오빛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시비걸려고 나왔겠지. 심상정 후보는 어차피 자기는 집권을 못할 거니까 그.. 본인이 해결책을 제시하네. 포스코 지주에 사는 서울은 안 되지. 기반은 포항이랑 광양인데. 어떤 당은 정당 후보 다 맘에 안들고 어떤 데는 후보 사람은 괜찮은데 정당이 힘이 없고 어떤 데는 후보가 이미 행정 능력은 검증이 됐는데 정당이 좀 정당 안 했었으면 사고친 게 좀 있고 이게 뭐야 흐흐흐 흐흐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왜 세워? 서울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코레일이 왜 본사가 대전에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왜 본사가 김천에 있겠어? 흐흐흐 지리적으로 가운데 지역이 있으니까 대전이나 김천에다 만드는 거잖아 흐흐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감정으로는 감정으로 표... 표 눌러서 그래 흐흑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번 선거를 감정적으로 하는 거 같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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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아니야 고구마 먹을 필요가 없겠다 지금 저 대화 자체가 고구마다 민주주의식의 블로그 한반데뿌렀어 야 니 발언권은 안 얻었는데 또 저렇게 발언권.. 그.. 새치기 안해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미리.. 발언권 버튼을 눌러놓든가 딴 얘기 넘어갈라고.. 나 딱 걸렸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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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운다 싸운다 뭐 아직도 주도권 안한거야? 뭐 아직도 주도권 안한거야?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뻔하지 1,2번 아휴.. 아휴 아휴.. 좌우.. 아휴.. 그 자료는 누가 갖고 왔대? 비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내 방송은 운영자님이 아는 방송이에요 간신 받은 약리로 죽는 save 경기도가 했었던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상인들한테는 단순히 현찰해줘서가 되는게 아니고 매출을 올려줘야되는데 심상정오버 더 끼어들어 서로 지역 앞에 줬다는게 저사람들은 그걸로 태클을 거는거 같애 소상공인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안썼다고 지금 그거 태클을 걸고 앉아있다 수빈성 또 나온다 대장동실 심상정 후보 마이크 음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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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토론할 때 저렇게 저 정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 다음 파트 넘어가요 이제 주도권 토론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맞아 저 30초 보장을 해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말 초반에 답 답 끊지 말라 뭐 이런거죠 원래 심상정 후보 알잖아요 말로 두들겨 패는 거 잘하잖아 주도권 심상정 후보 먼저 시작해 야 30초 보장해 주려잖아 그러게 누가 질문을 하듯이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래 네 네 한글자막 제수 Honestly chill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슬라이딩 방식?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게 질문 안 한 거야? 골 때리네 당이 마감찌개해서 화풀이 안 나갔어 또 까먹었대 쟤 졸라 굴 때리네 흐흐흐 크지? 원래 저기 나온 후보들은 모두 다 까야 자기들이 살아남거든 흐흐흐 흐흐흐 여기emer senhor 고음 rug이 흐흐흐 운동 찌뿌낼 때 됐네 어떤 띄기함을 탔어 뒷길에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힘이 될까? 너 위에가 할 수 있다해? 완전vem nine os 운석열 후보한테 얘기하는 상황인데 대장동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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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네 저기 뭐야 시간 갖고 있어 흠 흠 흠 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왜 상대방 말하는데 왜 중간에 끊을 수 끊으려 한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으흠 흐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치 그러니까 질문을 명확하게 해요? 이게 말이 서로 안 끊어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어디가 말이 끝나는 부분이지를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나왔다 화찬대요 서로 까네 과연 모를까? 그 사람은? 아니 심상정 후보는 말로 때려 눕히는 것만 잘해 근데 솔직히 아까는 조금 아까는 조금 잘못한 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을 말을 끝낼 때 좀 그럼 이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답을 하려는데 말을 끊는 일이 발생을 해버리잖아 아휴 아휴 야 니도 질문에 딴 얘기하면서 야 박경철씨 좀 끊어놔라 좀 또 나온다 대장동 또 나온다 대장동 그만하라고? 야 그런 발언을 토론 중에 하냐? 또 나온다 대장동 또 나온다 대장동 나 트위터 열어보니까 대선토론 트렌드로 한번 쫙 볼게요 모든 사용자 기준 오늘 토론 안철수 도끼 지려 안철수가 남의 발언에 저렇게 로봇아닌 비웃을 날리는 거 처음 본 방향 심 주식양도세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지 윤 글쎄 요약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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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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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头 scripture 대본 뭐가 있어 또!? infinity 트위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선토론 그냥 위험한 초대마냥 특정 단어 말하나면 플라잉 체어로 날려버리지 플라잉 체어 그 알죠 그 위험한 초대 특정 단어나 특정 제스처 나오면 물 쏟아지고 막 의자 빙띠고 의자 뒤로 넘어가고 흐흐흫 흫흫흐흫 들위 ya 흐흤흫 으흐흫 흫흫흫 academic 근데 토론회가 뭐 정말 깔끔하게 정책 토론으로 간 적 있었어요? 저렇게 여러 명이 다 나올 때?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 1대1 토론할 때나 서로 서로 티키타카가 좀 잘 돼 그지 1대1이면 티키타카가 잘 돼 여러 명이 끼어들면 이게 흔들어져 안전서버 음소가 됐다 규칙 기반 나왔다 규칙 기반 나왔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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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는 토론회가 기억에 남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꺼냈어. 또 꺼냈어. 오늘 베스트샷이래. 지금은 안했습니다. 또 꺼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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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또 쫀쫀쫀쫀쫀 llama. 또 꺼냈어. 규칙을 지키세요 검사는 규칙을 하지? 근데 저게 주도권 토론 규칙이 그게 있거든요 주도권 가진 사람이 최소 한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최소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 한 눈만 공격하는 것 같아 지금 저 자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박경추씨일 거예요 오늘 MC 오늘 진행하는 장소가 MBC라서 MBC 아나운서가 하는 건데 이럴걸요? 이거 아마 10시까지일걸요? 보통 2시간짜리 하지 않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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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둘이서 얘기할 때가 제일 신사적이긴 하다 쟤도 들고 왔어? 아휴... 안철수씨 또 숫자 틀렸죠? 지상파 케이블 카테고리 설정하면 되는 거는 알아요 근데 내게 다시보기가 안 남잖아 내꺼 다시보기가 안 남잖아요 정작 저작권이 그래서 입중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스피커 꺼놓고 지금 이쪽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야 안철수 오늘 뭔가 자료는 갖고 왔는데 숫자들이 다 틀린 거 같죠? 볼 때마다 안 쓰러 여러분 이 네 명 중에 한 명 뽑아야 된다? 졸라 골때리죠? 만약에 이거를 방송 화면으로 송출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정신건강이 더 답답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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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를 하는 거거든 근데 군소 후보들은 다른 거 편성 다 정상적으로 다 하고 다른 거 딱히 할 거 없어진 23시에 시작한 거다 군소 후보들은 그래서 23시에 하는 거 군소 후보들은 토론하다가 하루 넘어가 3억짜리 동생 뭐 어떤 데는 뉴스 땡겼겠죠 8시쯤에 토론 시작이면 8시 뉴스 하는 채년들은 아예 일찍 했겠지 아 근데 일찍 할 일은 없을 것 같은 게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사들 바로 리뷰하려고 다들 그냥 끝나고 하겠지 그러니까 메이저 후보들끼리 토론회이기 때문에 토론회 끝나자마자 바로 리뷰 보도하려고 아마 다 토론회 끝나고 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이따가 군소 후보 토론회는 그냥 내일 한 20, 30까지 정규 프로 다 한 다음에 인기 있는 정규 방송 다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군소 후보들 23시에 하는 이유가 그래서 23시에 하는 거야 22시대의 인기 드라마들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하는 거야 근데 아마 토론회 세 번이 다 시작 시각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시청자들 시간대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통화구 기초 통화구 해석을 요구해 자 지금 트위터 반응 1시간 40분 만에 대선 토론 나온 모습이 나왔대요 그래도 안철수하고 이재명이 토론하는 걸 들으면 대선 토론처럼 보인다 윤두환은 1호선 취객 심상정은 분당선 취객 근데 심상정 후보 거주지 고향시인데 3호선 아닌가 어떤 트위터 보니까 대선 토론 때문에 저혈압이 싹 났는데 그냥 이재명 안철수 둘이서만 1대1 토론 시켜봐야 돼 그나마 좀 1분 43초 남았다니까 폭탄이 윤석열 후보한테 넘어간다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얘기를 윤 후보랑 얘기를 하기 싫었으면 1분 40초 남을 때까지 이재명 후보하고만 얘기를 했겠어 그만 알겠다 왜 안나간대요? 사퇴하나? 사퇴하나? 벌써?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그 막 확진되고 뭐 이러면 bạn Bonjour 1 traits 2 Parts 5 4 5 4 5 오늘 토론이야? 그냥... 그냥 개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무리 말하는 시간 10년 ㅋㅋ ㅋㅋ 박경추씨 10년 정책 관련해서 알게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대선토론이 끝난다고 흐흐흐흐 아휴 글쎄요, 폐사 찾는 게 더 좋은가요? 브라질 대선토록 보면서 엄빠가 토론하는 집안도 있단다 대선토록 보면서 엄빠가 토론하는 집안도 있단다 그쵸, 이제 대장동권으로는 지금 대장동꺼는 약간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글쎄요 시민의 말을 인용해? 자기 말을 안하고? 근데 벌써 2시간 이렇게 가냐?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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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박경주씨, 당신 같으면 도움이 됐겠어요? 네, 23시 하는 이유는 지상파드의 인기 프로그램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은 허경영씨 나오는 거 봐야 돼요 그게 더 지금 황당하다 내일 허경영씨 오늘, 오늘 좀 세게 나온 게 전략 같다고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약간 개판 그, 진짜 개판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개판이네 여러분, 이런 거 두 번 더 봐야 돼 이런 거 두 번 더 봐야 돼 이게 나란의 하고 내일 군소 후보들 시간은요 아마 저렇게 치고 받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대상자만 10명이어가지고 그, 인삿말 한 바퀴 가고 공통질문 답변 한 번 쫙 가고 하면 그게 시간이 금방 갈걸? 심상정 후보 너무 세서 실패고 그, 안철수 후보는 승자고 이재명 후보가 본전 찾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하면 뭔가 알고 대답하는 게 있었나요? 내 기억에 없는데 아니, 지지업으로 떠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고 답을 준비를 해와야 되는 게 토론 이게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그 나오죠? 지금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 글쎄 아니, 글쎄 이렇게 글쎄 이유도 아니고 글쎄 단 말이야 참, 이게 의원을 10년을 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래도 뭐냐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치한 지 10년 돼가지고 그래도 응? 그래도 좀 응?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온 것 같아 그리고 뭐냐 이재명 후보는 실전으로 공부했고 응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1번이랑 4번이 얘기한 그 신사적인 토론이 시작하고 100분이 지나서 나왔다? MBC 100분 토론 끝나고 나올 시간이야 응 그러니까 그거야 딱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딱 둘이 얘기했을 땐 물론 이제 1대1 토론이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토론은 그럴 때는 되게 서로 신사적으로 얘기가 잘 오갔는데 안철수버가 9분 정도에 1번이랑 썼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시간 가는 줄 알았겠지 시간 가는 줄은 알고 그 뭐냐 2번한테 물어보기도 싫었던 거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 지난번 대선 때 그거 알죠? 그 뭐냐 이 홍준표 후보가 그 돼지 발정제 그 어렸을 때 그 그거 얘기 꺼내니까 심상정 후보가 자기는 홍준표 후보하고는 오늘 토론을 안 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바라보지 않고 질문하겠다 최소 두 사람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태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상대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1번에 쓰고 2번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한 그 작전을 쓴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뭐냐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그 뭐냐 단일화 협상 끝났다 그 본인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솔직히 토론하고 싶겠어 어쨌든 트위터 실시간 반응 보니까 개콘이 망한 이유가 따로 자 한번 이걸로 볼게요 그 해시태그 대전토론이거든요 이거 트위터 어 그 뭐냐 이 사람은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구팀 모함을 벗고 역광광 제명사이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고 아빠가 대선토론 보면서 개 한숨심 그리고 어차피 아가리만 털고 안 지킬 거면서 어차피 정책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찍을 사람 정해놨을 테고 무슨 대선토론 얼굴이 기름진 거 봐라 불독색 1대1 리그전으로 하면 안되나 몇 번을 봐도 뭔가 되게 난잡하다 개콘처럼 자룰 스티커로 뜬 거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토론 서쌈이라고 자빠졌고 정말 저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거니 그래서 이민은 어디가 났다고 아니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뭔가 정책 관련 연구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대선 기권하겠다고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음 심상정 후보 마무리 바라는 장애인 이동권 시의학교를 채웠음 아무리 포퓰리즘이고 이성이고 작전이라고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 오늘의 대선토론 후기 이거 뭐야 그쵸 안 뽑으면 약자들이 약자들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계속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득표를 해야 힘이 생기거든 그 뭐냐 아 지금 대선토론회 어쩐지 아빠가 시끄럽더니 3시간은 해야 미처는 확인할 텐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2시간에서 끊겠어요 그 지상파드 뉴스 1시간 한 다음에 인기 프로그램들 해야 되거든 그 인기 프로그램들 광고가 걸려 있거든 어쨌든 그 그리고 대선토론 관전평 1번 화낼 때 화내고 냉정할 때 냉정 2번 외웠지만 경제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3번 얘는 왜 나왔지 4번 발전된 모습 다음 기회에 알바본에 대통령 9인 공고 올려서 면접 보고 뽑는 게 더 괜찮대 야 트위터 유저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앉아있구만 자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나 싶어 괴롭다 진짜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더 나왔다는 사실은 괴롭다 신사와 아가씨에서 나 그냥 이 상태인 우리나라 어떻게 이거 그 신사와 아가씨 어저께 마지막 장면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회장 영국의 역할로 나오는 저 배우 계속 기억 왔다갔다 하잖아 윤석열은 무슨 대선토론만 나오면 배워가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주 2 시간짜리 고문 호흡 싫지만 내 아대 없어 더 슬픈 선거 호흡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잘할 수 있어 나 일 잘하는 거 몰라 일 잘한다고 나 똑똑해 괄호 치고 부자인 거 알지? finden 이생하셨습니다 실제 투표까지는 80% 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투표권이 있지만 대선토론은 안보는 고3 어때? 학교야 아직 학교에서 못겼나? 박근혜 토론 이후 최악의 법정 토론 날 잡아서 24시간 무제한 토론 해줬으면 좋겠다 필리버스터? 한번 필리버스터식으로 한번 그 알죠? 필리버스터 할 때 의원들 구두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오는 거 알죠? 그 무릎 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길게 하면 그거는 응 맞아요 프레임이라는 게 무섭지 야식 안 먹으려고 입맛 뚝 떨어지라고 최초로 대선토론 라이브 틀어놓고 목적을 잃었다 흠 흠 야 그 우리 아빠도 파란 피해 남잔데 오늘 대선토론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까 차라리 내가 내가 나가래 주도권 토론에서 3명 모두 심상정에게 질문하나 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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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토론 박근혜도 저를 썼어 흠 흠 흠 흠 흠 어쨌든 흠 흠 흠 흠 흠 흠 새로운거침 한번 더 할께요 흠 흠 개그콘서트 대선토론 때문에 다 실패지 흠 흠 흠 3차토론의 수위가 가장 쎘었대 흠 흠 흠흠 그리고 어 어쨌든 대놓고 폈다 마스크 잘 안 쓰시죠? 어 자 엄마 올해들을 이렇게 많이 웃는 거 처음 봤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선토론이 아니라 국감장을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대선토론후기 심승가죠 곽윤기 왜 안나갔어 이런 후본데 흐흐흐흐흐흐흐 자 그 대선토론은 나의 상태 이거 로드가이더로 만들어볼까? 나 컴퓨터에 로드가이더 깔려있거든요? 음 모범사례 이재명 안철수관 토론 불량사례 이재명 윤석열과 언쟁 미꾸라지 한마리가 토론을 진흙탕으로 만듦 트위터랑 구글 연동은 안될걸요? 음 안철수의 재평가 말이 재평가지 윤석열이 워낙 XX같아서 상대적으로 안철수가 0회복 앉아서 4시간 했으면 좋겠다 지 발음 기회 안준다고 상대 후보 이렇게 파는거 처음 봤다 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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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흑 흑 트위터는 내가 후기 하나 올리고 그 뭐냐 흑 흑 뭐냐 넘어갈게요 다음걸로 흐흑 흐흑 오늘 대선토론 후 후기 영상 하나 올려야지 영상 소스 가끔 인용 클립하는거 있거든요 음 이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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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젖 젖자로 올렸어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지는 당은 사라지겠다고요? 흑 흑 흑 글쎄요 당 이름을 또 바꾸겠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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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흑 흑 캐삭빵이 저런거에요? 캐릭터 삭제빵?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음. 어쨌든. 어? 어, 내가 올렸던 그거 리특댔다. 음. 어쨌든 2012년이 생각나요? 아, 그날 개표 보고 울었어요? 하긴 그럴만해 그때 박근혜씨 당선됐을 때 초상 났죠? 잔치가 돼야 되는데 초상 그, 그 심정 이해해요 어 트위터 프로필 사진 간만에 바꿔야지 됐어? 아, 선거운동의 그, 이주를 도와줬었어요? 음 그러면 지고 나서 충격 울만 하지 그러면 지고나서 충격 울만 하죠? 음 이해하지? 흐흐흐 흐흐흐흐